안녕하세요. 이쪽도 해야지. 안녕하세요. 이맘이요.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장명 코너. 혹시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 코너를 하나를 지금 집어넣습니다. 장명할 때 어떻게 참고하는 게 좋은 건가 이걸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4주에서 4주에서 보완, 보강할 수 있는 게 저는 장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한번 이름을 지으면 115년, 115년 정도는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장명 하나만큼은 잘 지어라.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 안에 다 이소위로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잘 풀면 장명을 진짜 잘할 수가 있다. 장명은 뭐냐? 보완, 보강하는 작업이다. 보완해주고 보강해주는 것이다. 4주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4주에서 넘치는 것이 무엇인가? 넘치는 것은 극제하고 부족한 것은 상생시키거나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장명을 하게 되면 일단 뭐냐면 그 이름이 상대방,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의뢰자에게 파동, 불러주는 소리에 의해서 좋은 기운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4주는 겨울 태생이에요. 올해쯤 태어났습니다. 겨울이 이미 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지고 있으면 일단 뭐냐면 그 한자들 많이 있잖아요. 한자, 한문. 그럼 따뜻한 글자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벌써 딱 답에서 나와요. 따뜻한 파동의 소리를 일으키는 소리. 그런데 이런 기운에다가 물에 관련된 글자 만약에 집안이 숫자 돌림이다. 물가 숫자 돌림이다. 이렇게 물가 숫자, 우리가 돌림자가 항렬이 물가 숫자 해서 이렇게 지으면 이거는 이 아이에게 바로 독약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꽁꽁 얼어있는 기운에 물을 갖다 뿌리면 얘가 만물이 자랄 수 있냐는 거예요. 만물이 못 자라잖아요. 오행상 목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이 자라는 이건 뇌잖아요. 얼어있는 물 갖고 얘를 주니까 얘가 못 자란다. 그럼 얘는 죽었다 개나고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쫄아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느냐. 그러므로 장명에서 이렇게 물을 줄 때는 한 여름철에 태어날 때는 이렇게 물을 주면 시원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글자를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해요. 무시하고 그냥 오로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이를 가르쳐서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름은 한 번 지어놓으면 그냥 좋은 이름을 가지고 평생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파동이라 그랬습니다. 이름. 이쪽에서는 음령이라 그런데 좋은 소리. 좋은 소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기운을 준다. 그게 바로 소리 파동. 음령 파동이라 그럽니다. 이 사주는 겨울. 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계절을 보니까 겨울이에요. 겨울. 신시. 해는 이미 졌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 어둡다는 거죠. 물이 어둡다는 것은 이 아이가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을 수 있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염세적이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왜? 화가 없으니까. 화가 있는데 달빛이죠. 그러면 어두운 상태에서 달빛 떠 있으면 남자도 여성처럼 가야겠죠. 그래서 여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생각하는 것이 뭐냐. 치고 나가는 힘이 약하고 파워는 약하고 혼자 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키우면서 엄마가 무슨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아이가 말 안 해버려. 꿍 하고. 그러면 누가 속에 타냐. 부모가 속에 타겠죠. 그런데 피해자는 당사자 아이예요. 이렇게 나올 때는 벌써 딱 화를 갖고 잡아줘야겠죠. 화. 가장 생명은 화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이것만 갖고 장면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지장관을 봐줘야겠죠. 지장관에서 술 속에는 신정무가 있습니다. 신정무인데 얘는 그래도 화기를 갖고 정화를 갖고 있어요. 달빛 기운 그다음에 그래도 약간은 화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런데 술 속에는 무감임을 가지고 있는 지장관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정화를 가지고 정임합을 해요. 합을 해서 다시 뭐냐. 이 화기도 없애버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뭐냐. 이 둘이 있다가 이것마저도 없으니까 얘는 뭐냐. 우울 모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자라면서 병치레를 좀 하겠구나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병치레를 하느냐. 화가 약하니까 얘가 열을 금방 냈다가 열이 금방 떨어지다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다. 이걸 이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여기서 술 속에는 또다시 신정무가 있습니다. 신정무. 그다음에 여기에 신 속에는 무임경이 있고 이 신정무를 보고 여기서 봤을 때 이 정 하나가 또다시 화기가 있는데 얘는 이쪽에서 합을 하고 있어요. 이 사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 아이에게는 그 달빛 하나 있는 것마저도 사주에서 태양이 아닌 달빛 하나 있는 것마저도 재구시를 못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명에서 살려줘야 돼요. 장명에서. 장명에서 따뜻한 글자를 잡아줘야겠죠. 따뜻한 글자가 많이 있잖아요. 장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자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경자가 있습니다. 경자. 밝을 경자. 만약에 불꽃 석자가 있습니다. 불꽃 석자에 이렇게 불화가 있는 것. 자 이런 글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겠죠. 근데 얘네들도 또 같은 화기를 갖고 있으면서 수리오행에서 물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8획입니다. 8획. 8획은 오행상으로 수리오행상 또 금을 갖고 있다. 차가운 기운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얘가 뭐냐. 또 오행상. 차가운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아무리 좋아도 탈락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찾아 나가서 이 장명을 입혀줬을 때 이 사주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소도 이름의 파동이 전달이 되니까 이 아이가 마치 쫄았다가 항상 이 아이에게 따뜻한 기운을 넣어주는 소리를 하니까 얘가 푹푹푹 살아나는 것이에요.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어요. 자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이렇게 먹고 재워주고 이런 거 좋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난 기운은 알고 대처했을 때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 이 아이가 추운지 더운지 냉한지 전혀 모르고 키우는 것보다 아 우리 아이 사주의 흐름 자체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다. 오행상 뭘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게 된다면 이 아이를 더욱더 잘 케어할 수가 있겠죠. 사주에서 화기 자체가 생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나무목이에요. 나무목 나무목 목을 집어넣어서 목생화를 시켜줍니다. 목생화 이 사주에서는 목과 화가 생명이에요. 금수가 굉장히 많죠. 이 사주에서 금기운 기운 자체가 그러니까 냉덩어리고 춥고 그런 상태니까 목과 화는 밝은 기운이에요. 이 글자를 쓸 수 있는 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만약에 영화영자가 있습니다. 영화영자 영화영자 불화가 있네요. 불화 나무목이 있네요. 얘를 그러면 14역이에요. 14역은 또 오행상 화입니다. 화 그러면 이 영화영자를 이런 이름에 써주는 건 어떻냐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영화영자 쓰면 젊은 엄마들이 거절을 해요. 왜? 촌티난다고. 이 좋은 가장 좋은 것 촌티나 영자 쓰면 이름에 재미가 없다는 거죠. 촌티나고 옛날 이름이라고. 이렇게 좋은 글자도 거부당하는 것이 또한 장명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 한 글자에 이렇게 화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목을 갖고 화를 키워주니까 얼마나 이게 영화로 글자예요. 거의 다 수리 오행에서도 화를 가지고 있으니 금상 청하의 글자죠. 이런 글자가. 그래서 이런 사주에는 이런 글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빛날 현자 같은 건 빛날 현자요? 거물 현자에 아 이거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이 화자는 얘는 뭐냐면 화입니다. 거물 현자는 뭘 이야기하면 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얘는 이미 여기서 박탈된 거예요. 현자가 수가 이미 너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뭐냐면 일반인들이 화가 필요하니까 이 현자를 써줍니다. 그런데 그건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이 현 속에는 화기도 있고 수의 기운도 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얘는 구획 획수예요. 구획은 수리 우행상 또 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불화가 있지만 이 안에 쓸 수 있는 글자가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일반인들은 장명할 때 이런 글자를 쓰지. 얘가 추우니까 불화를 집어넣겠다. 그리고 이런 때 불화를 넣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미 물이에요. 물한테 이런 장작불 넣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을 넣어야 돼. 태양 자체 이런 게요. 그런데 이 화가 화 플러스 화는 뭐냐. 그래도 강한 일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화 플러스 화는. 오히려 이럴 땐 강한 글자를 잡아주는 게 영화 영자를 쓰거나 불꽃 섭자를 써주거나 이런 것이 더 낫겠죠. 그리고 원래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더욱더 좋은 글자다. 그러면 뭐냐. 이런 빛을 영자 같은 경우도 좋겠죠.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태양이 얘보다는 세니까 장작불보다는 세잖아요. 확 그리고 태양은 공짜잖아요. 공짜 마음대로 쓰는데 얘는 뭐냐면 인공의 불이단 말이에요. 인공의 불은 늘 노력하면서 내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왕에 공짜 쓰는 것이 더 좋다. 무한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얘가 더 낫지 않느냐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화와 목을 잡아주면 이 사실에서 화는 뭘 이야기합니까? 재물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이야기하고 남자에게는 재물과 아버지와 처 이것을 표현해주고 여성에게는 아버지를 이야기해주고 재물을 이야기해주죠. 그리고 시댁식구를 이야기해준다는 거예요. 제 자체가. 그래서 얘가 반드시 있어주면 좋겠죠. 그 앞에 나무 목은 뭐냐 식신상관으로서 꽤 재주 유연성 기술성을 이야기해주고 이 목은 또다시 뭘 이야기합니까? 뇌를 이야기해준다는 거예요. 뇌가 햇빛을 받아야 쫄지 않고 가는 건데 햇빛이 없으면 저 나무는 뭐냐 음지 나무가 되니까 평생 삼류로 간다. 늘 밑에서 바닥을 길 수밖에 없다. 이야기해주는 거죠. 바닥으로 가는 자식을 만들 것인가 자기 역할을 또렷듯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부모의 역할이다는 걸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 불러줄 때 거기에서 나온 파동 소리에 의해서 좋은 기운을 얻게 된다. 이름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름은 과학이다. 이름을 하나 짓는 건 과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개똥, 김철하, 김명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김대중 이렇게 그러면 이름은 이게 하나의 격이단 말이에요. 첫 번째 격이고 두 번째 격이고 세 번째 격입니다. 네 번째는 네 번째고 기승전결이 단 말이에요. 대자 중자 김자 대자 김자 중자 김대중 이게 네 개요. 이 이름 네 개를 기승전결을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만들어주냐. 그러면 일단 화와 목을 취하자. 화와 목을 취하면 이게 한 300-400 글자가 나와요. 300-400 글자를 가지고 이름은 두 자를 잡는 거니까 엄선을 해야겠지. 엄선해서 그중에 탈락 탈락시키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뽑아서 입혀주는 거겠지요. 이렇게 해서 기승전결을 만들어줬을 때 이 기승전결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건 기도예요. 기도 짧은 기도 여기에 가정운이 있고 부부운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운이 있고 성격이 있고 직업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이 네 개 다 네 가지를 맞추는 거예요. 건강을 맞추고 학업운을 맞추고 재물운을 맞추고 사회운을 맞춰놓는단 말이에요. 이 속에 이걸 가지고 김대중 불러준단 말이에요. 너 네 가지 한 번에 다 가져가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주는 이름하고 그냥 이렇게 이 상태에다 물가 숫자를 넣어서 만약에 김대수다 이렇게 해줬어요. 김대수 근데 진짜 큰 물이네요. 이렇게 큰 물을 갖고 여기다 가서 부어주면 이 사주에 돌림자가 숫자를 해가지고 돌려주면 물 바다잖아요. 꽁꽁 얼음 바다가 되잖아요. 얼음은 오행상 목이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못 살죠. 이게 바로 이름이라는 거예요. 장명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명략 공부하시는 분들 장명 하나만큼 예술로 생각하라 본인들 스스로가 내가 이름 하나만큼 대한민국 최고로 잘 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명을 임해주시라 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4년간 이걸 장명을 해오다 보니까 역학인들이 명략자들이 장명만큼 제대로 장명 하나만큼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 분야의 이 장명 하나를 내가 그 이름 하나를 잘 하나 지을 수 있다는 게 여간 깊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름 하나 준 이름을 갖고 그 아이는 평생 115년을 쓰고 가잖아요. 사주 한 명 푸는 것보다 이 장명 하나가 훨씬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조금 제가 강의한 내용처럼 사주를 보고 뭐가 부족한가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장명을 해주시라 그게 아이에게는 또 의뢰한 장명 엄마 아빠에게는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장명한 우리를 또 얼마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가 오늘 제가 이것을 설명 한번 해본 겁니다. 반드시 조우관계도 보고 전체 흐름에서 지장관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보고 장명을 하게 될 때 그 장명의 값어치는 굉장히 빛날 것이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